제2회 도남일동 주민총회에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에 직접 투표해 주세요 주민총회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오후 5시부터 영암교회 4층에서 진행하며 도남일동 만 13세 이상 거주 및 생활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1일까지 도남일동 주민자치회에 하시면 됩니다 제2회 도남일동 주민총회 만 3절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